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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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석 뮤니셔널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ㄷㄷ 네! 오늘 은총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 겸 믹서를 리뷰를 해볼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계의 화이트톤에 맞춰서 은총씨도 완전히 화이트 화이트한 아.. 그러네요. 네.. 오디오도 있구나네요. 이것도 그거 아녜요? 형 다시 맞추려고 하는거 화이트랑 뭔가 맞았더러 쓰는거 아니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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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집에서 세팅을 해놨는데 확실히 예뻐요 화이트 화이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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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다육이는 두셨어요? 다육이.. 다육이는 나는 거기는 그 다육이 텐션이 아니야. 다육이는 그 이친육이나 사칠 UP 도액이라고 그 우드가 있어야지 옆에 다육이가 잘 어울리지 다육이роде 그건 아니었어? 거기는 그냥 되게 흰색 탁상시계? 전자 탁상시계 같은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걸로 맞춰야지 그쪽에는 이제 다육이 무드는 아냐 curvature는 은총씨가 나중에 꼭 거기에 ㄷㄷ隆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볼트 사서 제가 해놓겠습니다 다육이랑 볼트랑 아주 찰떡이죠 오늘 리뷰할 제품이 476 그 우드가 있어야지 옆에 다육이가 잘 어울리지 거기는 그냥 되게 흰색 탁상시계? 전자 탁상시계 같은 그런 걸로 맞춰야지 그쪽에는 이제 다육이 무드는 아니야 다육이는 은총씨가 알겠습니다 저는 볼트 사서 해놓겠습니다 다육이랑 볼트랑 아주 찰떡이죠 오늘 리뷰할 제품이 이게 야마 여러분들 보시면 믹서 형태죠 예전에 요즘 말씀드리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케이크워크 뭐 이런 걸로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썼냐면요 PC 컴퓨터에다가 오디오 카드 하나 삽입하고 거기에다가 베링거 믹서를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니어 니어공공사 뭐 이런걸 사가지고서는 정말 뭐 그래서 이제 미리 작업하는 친구들 가면은 난 극한의 가성비였어 진짜 요만한 믹서만 있는 친구 있었고 저같은 경우는 6,7채널 짜리가 좀 큰 거 썼었어요 왜냐하면 기타 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거 굳이 누르고 또 라인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믹서로 녹음받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감성을 좀 자극하는 인터페이스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오 카드 진짜로 PC 안에 삽입하는 오디오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마야 44 썼었어요 아 그렇군요 마야 많이 썼었죠 그때 이제 그 미디 케이블도 USB로 구동되는게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디 케이블도 미디 케이블도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두개 따로 하고 그런거 처음에 인풋아웃 개념 다 잘 몰라가지고 꽂았는데 왜 안돼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 뭐 이렇게 꽂았다가 이 여기서 나가는 라인 그때 사실 좀 개념이 많이 정립되는 거 같아요 여기서 나갈 때 미디 아웃 거기 미디 인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 믹서랑 이 모니터 스피커 연결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좀 개념이 많이 잡혔지 않았나 그때 이제 이 라우팅을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이거는 직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기어죠 요새는 그냥 막 꽂으면 다 되니까 이 신호의 시그널의 흐름이 아날로그적으로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뭐 안탈로프 제품 중에도 있지만 그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냥 연결해서 그냥 바로 인식되는 게 있는 반면에 라우팅 안 해주면 구동이 안 되는 맞아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 귀찮고 손이 많이 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 요런 믹서 형태로 된 거를 어렸을 때 좀 다뤄봤으면은 이게 기계적으로 보여도 이게 좀 이해도가 빨라지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라우팅 이제 보면은 이제 맞아요 이제 봉이 찌는 거죠 그런 그 컨트롤펜을 딱 열었을 때 뭔 소리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이 이 추억과 뭐 약간 이런 것도 저기 좀 감성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좀 손으로 만지는 재미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은정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조그만 형태의 저런 형태로 생긴 거는 인터페이스 기능이 없이 정말 말 그대로 믹서로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게 대부분이었고 오디오 카드와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으면서 믹서로 좀 약간 이런 식의 좀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에다가 이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 맞습니다 믹서로서의 활용도 플러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한꺼번에 장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프팩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여러분들 방송용으로도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 좋고 그리고 외부 기기들 바로바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방송하실 때 외부 소스와 함께 네 여러분들이 구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마이크 저희가 연결을 해 놓은 거죠 네 채널1에다가 여기 이제 직관적으로 48V 바로 밑에 달려있고요 팬텀파워 달려있고 옆에 이제 기타 꽂을 수 있는 네 인풋이랑 그 다음에 여기 스테레오 두 개 들어가 있는 인풋까지 해서 3채널 믹섭니다 3채널 어? 말씀 나온 게 일단 외관부터 보고 오실까요? 네 외관 보고 올게요 네 AG영상 외관 보겠습니다 네 AG영상 네 뭐 이거 좋은 게 뭐 이제 이미지랑 뭐 이렇게 뭐 글 같은 거 많이 적혀있어서 그냥 보시면 바로 뭐가 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 멀티 인풋 있고요 48V 팬텀파워와 패드 이거 이제 볼륨 조절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기타 인풋이 있고 요쪽이 이제 스테레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반 아예 그림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어떻게 연결하라고? 게인도 뭐 하이게인 로우게인 다 정리해 주실 수 있고 진짜 이런 거 너무 요즘에 좋아진 게 이렇게 그림 해가지고 맞아요 모니터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놨잖아요 헤드폰 이런 것들이 좋은 거 같아요 모니터 아웃도 요렇게 O로도 가실 수 있고 RCA로도 가실 수 있고요 헤드폰이랑 여기 풀스위치 어 그리고 요쪽이 이제 전원 전원 키면 요쪽이 이제 불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레벨 미터 확인하실 수 있고 모니터도 뮤트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볼륨 조절 가능하구요 여기에 이제 인풋 여기 개인 조절 가능하고 감성이죠 네 이쪽에서 각 채널별로 볼륨 조절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셋 어 여기에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컴프 EQ 이펙터를 해 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퀄리티가 그렇게 까지 높진 않아요 네 그냥 굳이 쓰실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루프백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채널 그리고 인풋 믹스 이렇게 골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면 보시면은 깔끔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에 요런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그릴 디자인 네 밑에는 요렇게 이쪽에도 역시 그릴 디자인 뒤쪽에는 네 파워와 USB 2.0 케이블 포트가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해요 예뻐요 네 네 네 외관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예뻐요 예쁘고 그냥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뭐 물론 저희한테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딱 보시면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기 쉬운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여기 뭐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고 뭐 이렇게 쭉쭉쭉 뭐 내려가면서 그냥 보시면은 뭐 이런거 할 때 쓸 수 있다 하면서 이미지 샷들만 올려놨고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다목적 3채널 네 믹서 루프백이 잘 구동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녹음과 웹캐스팅을 위한 완벽성 네 완벽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24비트 192kHz 투트랙 오디오 녹음 및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디프림 마이크 프리앰프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컴프 EQ 이펙터 뭐 앰프 시뮬레이터 뭐 이런 컨트롤들이 제공이 됩니다 팬텀 파워 그리고 하이지 채널2에 기타임용 하이지 인풋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상세 그런 수치들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테크니컬 스펙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으나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다이나믹 메인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고 왜 안 적어주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 사실 형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진 않습니다만 맞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이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좀 캐파를 알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정보가 없을 때는 좀 답답하죠 특히 이렇게 스펙을 테크니컬 스펙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안 써놓은 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디메이션 보면 129mm 63mm 202mm 무게는 0.8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라고 해서 구동 온도가 있어요 0도에서 40도까지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추운 데서 야외 공연할 때 이거 쓰시면 네 제 기능을 못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뭐 근데 영화의 날씨에 뭐 영화에 뭘 바뀌는 걸 그래요 이걸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40도 이상의 할 일도 별로 아 근데 40도는 이제는 있을 수 있죠 아 여름이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이 이제 동남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 2018년도 때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계속 40도 막 이래가지고 어느날 저녁에 와 오늘 정말 시원하다 이래서 지금 날씨가 몇 도지? 했는데 34도였어 어 어 그니까 40도에 너무 여기 지어 있다가 34도를 느낀 게 시원하다 느끼는 거야 맞아 맞아 왜냐면 34도가 우리 평소에 여름에 더워서 쪄죽는 날씨거든요 맞아요 근데 40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하여튼 여러분 40도 땐 뭐 미처 만질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40도 때 나가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틀고 뭐 저기 집에 있어 영하랑 40도가 넘는데 뭘 이걸 공연하려고 그래 하여튼 이런 오퍼레이팅 템퍼런처가 있다는 것도 또 처음 봤어요 재밌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아직은 뭐 저희가 지금 뭐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지금 사실 이 영상에서 메인 사진으로 있는 이것도 보면은 좀 팟캐스트 결국에는 좀 방송하는 분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뭐 당신의 청중을 찾아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찾아서 이런 이제 멘트를 쓰는 거 보면 아무래도 뭐 음악 작업보다는 약간의 방송 쪽으로 조금 더 메인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이 첫 번째로 이렇게 와있고요 온라인 교육 레슨 비디오 게임 가게 가도 메뉴판 제일 처줄이 있는 게 주력 메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음악 제작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그런 용도로 더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안 해놓은 거 같아 적당히 이렇게 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10만원대 후반 그러니까 저렴한 값에 다양한 기능을 가져간다 맞습니다 라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 거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뭐 간단하게 뭐 뭐 방송을 해볼 건 아닙니까 네 평소에 하는 것처럼 녹음 받아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대충 값 나와요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저희가 뭐 10만원대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에 감사합니다 레코닌 타임스 맛있 ね 가위 examining 커 고 소